자 자 자 옛날 이몽룡은 열여섯에 성충현을 만났지 반어른이다. 16세면 부모 동의하게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갬로기의 16번째 맞이하는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갬로기를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 부르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합니다. 자, 한번에 소원을 빌고 한번에 끄세요. 가까이서요. 와! 네, 오늘도 생일 축하 바지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좋아, 이거. 네, 오늘 출근하려 돼요. 자, 엄마도 갬로기를 위해서 득당 한마디 해 주세요. 사랑하는 김경로, 그리고 사랑하는 김수희.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온몸을 잘 들어라. 동생 김수희 양, 오빠를 위해서 득당 한마디 얘기해 주세요. 경상 때를 때리지 말고. 하하하하. 새끼야. 잘해준대. 네, 더욱더 원래 더. 삶이 좋게, 더욱더 우회있는 사이가 되면 좋겠어요. 네, 잘할 거예요. 맛있게 먹읍시다. 밥 먹기 전에 이것부터 먹으라. 이것부터 먹으라. 밥 먹기 전에. 산삼. 그냥. 막 풀어도. 그럴 일은. 장난을 그렇게 심하시지 말자. 이 말이겠죠? 맞죠? 김수희 양? 맞아요. 자, 김수희 양 여기 한번. 하트. 자, 김수희 양 여기 보세요. 김수희 양 여기 보세요. 이 necessity. 까ories. 김수희 양 começывайтесь. 이 Rückes. 껍치. ams이다리에 안들만 Hel이자, 입성mazigers이llow.